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스스로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본기와 또 그 이상 되는 실력을 좀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탄탄한 기본기와 고난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할 예정이고요 안녕하십니까 KNS 스타터 담당 강사 마설아입니다 예비고 1 11월 프로그램 스타트업 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안의 수강 대상자는 수능 내신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고 내년 고등을 데뷔할 수 있는 반입니다 먼저 11월 수업 특징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 내신 실전 데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서술형 훈련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바로 서술형 부분인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형되는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간단한 문장 배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점수의 배점도 꽤나 큰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접근해야 될지를 지도하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남권 고교 기출 서술형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탄탄한 기본기와 고난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 내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강남권 주요 고교 최신 기출 문제를 토대로 어떻게 천천히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마찬가지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고 내신 부교제 학습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 방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권 고등학교 독해 부교제를 통하여 부교제에서 나온 지문들이 어떻게 내신에 접목이 되는지 어떻게 내신 문제로 바꿔 나오는지를 저와 같이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월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름 학기에서는 이제 어휘, 독해, 문법, 듣기 영역을 저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가을 학기로 넘으면서부터는 좀 더 고난도로 넘어갑니다 물론 기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수능과 고등 내신 어휘 1회독 총 1300개 정도의 단어를 완성할 예정이고 독해 지문은 고1 지문 완성 및 일반고 내신 부교제 학습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신 부교제 학습까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 입문 뿐 아니라 수능 어법도 입문으로 공부하게 될 예정이고 날이 가면서 조금씩 난이도 있는 지문들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듣기고요 수능 실전 듣기 이번엔 기본기를 넘어서 심화로 들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교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 필수 어휘 단어장이라고 부르는 단어장인데요 고교 필수 어휘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파생어까지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두 번째로 교재를 살펴보시면 듣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듣기 영역도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고 특히 어떤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이 또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듣기도 훈련하고 또 그에 따른 딕테이션도 함께 추가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교재가 문법 교재입니다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교재인데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면서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들까지도 조금씩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교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교재들이 이제 독해 교재입니다 지금 올리고 라고 적혀있는 이 독해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올림포스 독해 1 기본 1이라는 교재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교재 속에 있는 지문들이 어떻게 내신에서 녹여 나왔는지 출제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KNS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소에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스스로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본기와 또 그 이상 되는 실력을 좀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후관리에서는 이제 리뷰 테스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매번 수업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복습 시험 즉 리뷰 테스트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1대1로 피드백도 받고 재시험도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말 클리닉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따로 등원을 해서 본인이 취약한 파트 문법이면 문법 구문 분석이나 독해 모의고사를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반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 프로그램까지 따로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담입니다 학부모님뿐 아니라 학생들과도 1대1로 밀착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이 상담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상담하여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전송입니다 수업 후 결과를 문자로 전송을 드리는데 단어나 리뷰 테스트 또는 과제까지 오늘 학생이 과제는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 단어나 리뷰 테스트 복습 시험은 얼마나 잘 봤는지 이 부분도 함께 전송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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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